빌리핀 인사말 또 만화네요 지난번에는 우리 필리핀 인사말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번에는 필리핀 도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는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라고 하지요 필리핀에서는 엄마는 나나이 따라해볼까요 나나이 그리고 아빠는 따따 따라해볼까요 따따 그리고 우리는 언니 아니면 오빠가 있잖아요 우리는 아떼 따라해볼까요 아떼 그리고 오빠는요 고약 고약 따라해볼까요 고약 그리고 우리는 남동생 아니면 여동생들 있죠 상관없이 바다 라고 해요 바다 바다 여기까지 지난번에 알아봤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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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